나인원의 넬장 홀인원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힌트를 얻어봐야 될까요? 이 코너는 거리량, 거래 대금에 집중해서 홀인원의 종목 찾아보고 여기에 대한 이야기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MTNW 나인원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홀인원 공약조 제1장으로 거래 대금에 포커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점 기점으로 해서 거래 대금 상위 리스트를 보면 삼성전자부터 반도태주가 쭉 포진되어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이버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피는데요. 위원님, 이 안에서 거래 대금 어느 쪽에서 종목에 관한 힌트 좀 찾아볼까요? 일단 상승률로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의미 있는 시사가 정말 많습니다. 테마라든지 어떤 재료에 의해서 강한 시세를 보여준 종목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몇 가지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대략적으로 바닷권에서 150%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전체 로봇 테마를 사실상 대장주로서 이끌어왔습니다. 즉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승을 해야지 그와 관련된 여러 로봇주들이 일단 동시에 상승세를 같이 좀 이어가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 2월 3일자 기준으로 보호 예수 물량이 좀 풀립니다. 지금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상장 주식수는 약 1,9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보호 예수가 풀린다는 것은 그동안 매도가 제한이 걸려 있었던 물량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매도를 어느 가격에서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즉 내일서부터 900만 주 정도의 보호 예수 물량이 시장에 출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될 것이고 그 해당 물량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즉 지금 현재 1,900만 주 약 49.9% 정도의 물량이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 사실 그런 어떤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온다고 풀린다라고 해서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주가가 하락을 했을 시 지금까지 로봇 섹터 테마 자체를 끌고 왔던 대장주가 무너진 것과 동시에 전반적인 어떤 섹터 약화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대비 차원에서 좀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해당 가격을 이탈치 않는다 즉 7만 9천원과 7만 7천원 이 두 가지 밴드 가격 내에서 이탈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일단은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겠으나 최종적으로 놓고 봤을 때 7만 7천원 마저도 이탈하게 된다라면 일단 단기적인 추세는 무너졌고 일단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 생각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무너졌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게 필요한 종목으로 좀 정리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힌트는 거래량에 좀 찾아보도록 하죠. 거래량 터진 종목 중에 눈여겨볼 종목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SK증건부터 KH그룹주들이 쭉 포진이 되어 있고요. 손이들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KH그룹주 같은 경우는 호텔 매각 이슈와 좀 연결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화 돼서 움직인 종목들이 역시 거래가 실리네요. 어느 쪽 특징적으로 저희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눈에 띄는 것은 소니드와 SK증권 이 두 가지인데 그중에 SK증권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은 어제 급작스럽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정부 차원에서 2월달에 즉 이달에 발표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2월 1일 되자마자 첫 번째에 나왔던 기사가 뭐였냐면 일단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무조건 상패시켜야 된다. 왜? 그 코인들은 앞으로 증권사에서 거래가 될 것이고 또는 예터권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만, 그런 토큰들만 일단은 거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SK증권 그리고 하나투자증권이 강한 시세를 보여줬었고 그와 관련된 뉴스가 시간의 거래가 거의 마무리될 시점 오후 5시 30분 이후 6시 사이에 급작스럽게 뉴스 강간이 나왔습니다. 즉 사실 무근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좀 갈팡질팡했습니다. 일단 호재로서 어찌 본다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악재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중증권사에게 호재인 이 재료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달리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즉 자산으로서 인정 가능한 증권용 토큰 자체가 앞으로는 사실 증권사 외에는 거래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적혀진 팩트입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것들이 상패될지 안 될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증권사에게 추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는 부분 그 모멘텀 자체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오늘 그것들 외에도 다울투자증권이라든지 유한타증권 역시 마찬가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 SK증권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시간 관계상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 좀 어렵겠으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 오늘 940원 정도 다음 주 월요일까지 940원 정도를 이탈치 않는다면 일단 증권용 토큰 그리고 증권사의 추가 매출 확대 가능성 이 모멘텀은 살아있다.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께서는 이 SK증권을 STO 이 테마 가운데 가장 대장주로 지금 보시는 거죠? 일단 시세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인기 있는 증권사가 가장 큰 수혜를 잇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키움증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왜 SK증권인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제일 적기 때문입니다. 증권사 치고는 동산은 4,300억 원의 시가총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투자증권을 비교를 좀 해본다면 잠시만요. 하나투자증권을 시가총액을 보게 된다면 7,900억입니다. 즉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데 그 외에는 조단위로 넘어가게 되죠. 어떤 테마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재료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상승률이 가장 빠른 종목이 일단 대장주입니다. 그것은 불문율이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STO 말씀드렸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NFT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여러 종목들이 움직였었죠. 갤럭시 SM이라든지 서울옥션이라든지 즉 기존의 자산을 토크나 하거나 또는 NFT와 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했었는데 그것들의 시가총액이 급등하기 전에 500억, 400억, 700억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FSN이라고 보는데 그거는 1,6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다 보니까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가장 빨리 상승을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SK증권도 그런 측면에서 일단 시가총액이 작고 재료에 가장 빨리 반응을 한 그런 어떤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장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관심도가 서서히 높아지는 시점이었는데 거래량실은 SK증권에 관한 팁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 오늘 장 곧 마무리합니다. 시장 좀 살짝 볼까요? 일단은 양대지수 플러스로 마감 대기하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의 탄력이 더욱더 강화된 구간에서 오늘 장중 고점 찍으면서 코스닥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네요. 764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시점이고요. 아무래도 수급상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기관은 팔고 있지만 코스닥은 양대시장 모두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이 주체 모두 사고 있다라는 메리트를 안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어떤 업종이 움직였을까요? 오늘은 어떤 업종의 빨간불에 주목해야 될까요? 잠시 후 마감되는 상황을 보고요. 더욱더 자세히 정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2일 목요일장 지금 문을 닫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월 2일 목요일장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도 빨간불로 양대지수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FOMC에서 어떠한 코멘트가 나올까에 대한 경계감이 어제는 있었는데 첫 벽에 나온 코멘트들을 보면 좋은 것만 본 건지 아니면 정말 시장이 환호할 만한 뉴스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뉴스가 또 하루 사이도 다른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만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러브컬을 보내는 구간에서 국내 증시 순항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좀 넓게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오늘 가장 빨간불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점 특징으로 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환율부터 체크 받아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크게 내렸습니다. 이 정도의 움직임이라며 환율 시장에서는 금락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11원 내렸습니다. 1220원은 그래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되는데요. 달러인덱스가 1선도 아니고 1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이에 대한 추세가 너무 가파르면 경계감을 가져야 되니까요. 환율의 계속된 움직임도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1220원 선은 그래도 지지가 됩니다. 자 오늘 지수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지수의 빨간불이 확인된 오늘이었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탄력이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2468선의 코스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점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죠. 코스닥은 반면에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폭은 1.82%로 764선까지 성큼 올라섰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도 빨간불이었는데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은 오늘도 외국인이었습니다. 물론 선물 시장에서 현재 매도가 잡히고 있다는 점은 살펴보셔야겠지만 일단 이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업종 골고루 외국인이 사자세를 보인 건 아니라 대부분의 이 물량을 전기전자 업종에만 집중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보셔야겠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빨간불 매수 5위가 잡혔고요. 기관과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막판에 영기감 쪽에서의 매물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의 매도 규모가 커졌다라는 점을 다소 부담으로 제공했는데요. 기관 매도 5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의 시작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이 달랐지만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코스닥에서는 모두 같은 방향을 가르쳤습니다. 규모도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고요. 외국인 쪽에서 조금 더 많이 샀습니다. 2천억 원가량의 매수 5위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동반해서 사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큰 그림도 이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머니맵 바로 켜보도록 할까요? 오늘 시장에서 버팀목 역할을 해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시죠. 감산한다, 안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은 아직까지 분분합니다만 삼성전자 2.75%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언팩 행사가 있었습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새로운 신제품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 현재 구간인데요. 뭔가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는 반응을 좀 더 보셔야겠지만 신제품 모멘텀까지 오늘 안 왔다는 부분 체크해보시고요. 동반에서 SK하이닉스 역시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머니맵에서 확인할 수 있는 IT주 가운데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 3%대 상승 흐름이었습니다. 내일 새벽입니다. 미국장 마감 후에 애플의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애플 실적과 민감하게 연동되는 동목이 있죠. LG 이노텍 역시 오늘장에서는 2%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후반으로 갈수록 오늘 변화가 있었던 시총 상위주 가운데 하나는 LG 에너지 솔루션 둘 수가 있겠는데요. 고점 부분입니다. 2%대로 오늘 마무리가 되는 모습 체크가 되고요. 그래도 금리 인상이란 키워드를 오늘 또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상 그 시기에 계속해서 피해주로 엮였던 플랫폼은 오늘 다시 살아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수혜 섹터로 묶였던 금융 섹터는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은행 지주사들 보면 오늘 기관 쪽에서 매물을 많이 출애했습니다.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금융지주가 지금 가장 많이 흔들린 것으로 확인이 되시죠? 3%대 하락국으로 확인이 되고요. 반면에 플랫폼주는 강한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2.92% 네이버, 카카오도 3.7%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도 지켜줄 종목들이, 지수 연동 종목들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분위기로 해석을 해야 될지, 계속되는 수급에 우리는 안심을 해도 될지 오늘도 이 포인트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짱, 긍정적인 흐름 2월도 이어간다라는 분위기로 저희는 해석해도 될까요? 아직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제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종합주가 지수 2,500포인트를 상당히 중요한 저항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2,500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일단 지금 현재가가 6만 3,500원으로 마무리 지었고 오늘 고가가 6만 3,900원입니다. 그런데 6만 4,000원 이상 가격으로 움직여주고 상승을 추가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일단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를 상향 조정하는 즉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이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라면 다소 아쉽지만 단기 저항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점을 아직까지도 유효한 사안이니 계속적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 지금 전체적으로 일단 호재도 악재도 없는 시장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춤해졌다. 즉 경기 침체 구간 내에서 어느 정도 탈피를 했다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그에 따라서 전일 기준금리에 대해서 베이비스텝 즉 0.25%포인트 인상안이 결정이 되었는데 다음은 좀 아쉬운 점은 미국만 괜찮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즉 미국 외의 국가들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 포함을 해가지고 사실 아직 경기 침체 국면에서 탈출했다라는 것보다는 아직 절정이 좀 다다르지 않았을까 또는 절정으로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다는 점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미국이 지금 경기 침체가 탈출했다라고 해서 그것 자체가 우리나라에게 호재가 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보시고 시장 자체가 앞으로 커플링보다는 디커플링 현상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 매크로 측면에서는 그럼 위원님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으니 우리는 종목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는 거래대금, 거래량에 기반해서 전략에 대한 힌트를 얻어봤는데요. 위원님의 초기 기반에서 딱 집어주시죠. 지금까지 주신 종목들, 저희 코너에서 나온 종목 모두 지금 모두 차이는 있습니다만 모두 수익권이거든요. 이번에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주실까요?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네오이지라는 종목입니다. 게임 주죠. 혹시 게임 하시나요? 게임은 안 합니다만 네오이지라면 피해 거짓, 이거는 알고 있습니다. 피해 거짓이 작년 그리고 올해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한 몸에 모으고 있습니다. 사실상 소울라이크라는 장르의 게임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 매니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호평을 받고 있는지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사한 게임 장르 중에 하나인 엘들링이라는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수천억 원대의 매출력을 기록했었고 또 그 전작이 다른 어떤 GTA5 같은 어떤 오픈홀드 게임 같은 경우에는 조 단위까지 단일 타이틀로서 매출을 좀 올렸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 크게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신작으로 출시되는 이번 게임은 기존의 PC뿐만이 아니라 콘솔에서도 동시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콘솔 시장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게임 패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한 달에 일정 금액만 지불하면 게임을 대여해서 내가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현재 런칭 및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간다면 넷플릭스처럼 영상을 스트리밍하듯이 게이밍을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기기 자체가 구형이라 할지라도 원격지에서 실행이 되고 플레이되는 것을 이곳에서 스트리밍된 화면으로 제가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호평을 얻고 있고 기대감을 얻고 있고 그 게임 패스 내에 지금 현재 피해 거짓이 출시하자마자 바로 입점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인기작들이 실제 게임 패스에 딱 입점하자마자 상당히 큰 호평과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은 목표가는 5만 1천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 9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가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네오이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단기간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 빠르게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목표가가 3만 3천 원이 돌파했고요. 단기간에 22%라는 수익을 안겨드렸다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직 케어텔 전략을 좀 여쭤볼게요. 다른 종목도 수익권이긴 합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이 좀 빠른 시장이라 조언을 좀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참 피곤하죠. 일단 수익 줄 때 정말 챙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종종 줄챙 이런 말을 쓰기는 하는데 다소 조금은 아쉽지만 포지션을 끌고 나아가시는 분들은 그 원칙을 지키셔도 됩니다. 일단은 길게 본다라면 즉 트레이닝 스탑 즉 고점 대비했을 때 한 5% 정도 빠지면 내가 매도를 하겠다 등의 어떤 전략으로 끌고 가셔도 되겠고 나는 단기적으로 일단 고점 차익 실현 이후에 눌림이라든지 조정 구간 내에 재매수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하방으로 놓고 봤을 때 2만 9천 원을 깨지 않는다라면 재매수 또는 해당 가격을 이탈하면 내가 수익권이다라고 했을 때 일단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 또는 추가적인 어떤 수급이라든지 재료 확인하시고 재진입 이런 식의 대응을 좀 능동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의 유행어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줄 때 챙기자 줄챙 이 종목을 지금 챙기는 전략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라는 팁까지 받아 봤습니다. 여기서 오늘 시간 저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코너 mtnw 나윤환 박재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내일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보면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마감도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